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음악 중심에서 첫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음악 중심에서 1위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진짜 놀랐거든요 그래서 수상소감 잘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이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수관 뭐 말하는 우리 멤버들 좋아요 네 이렇게 음악 중심 1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다이버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맞아요 또 어제 뮤직뱅크에서도 맞아요 오늘 동중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이버 진짜 감사합니다 남은 무대들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제 뮤직뱅크 1위 한 거 맞아요 가요대 축제 갔을 때 딱 전달해주셨거든요 맞아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놀랍해 맞아요 나 너무 기뻐해 직접 전달해두고 싶었는데 네 아쉬웠어요 저희가 다음에는 꼭 제가 직접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악중심 1위도 우리 아이버 멤버들도 그렇고 우리 다이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제 이렇게 이뤄낸 결과니까 둘 다 축하합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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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어제도 뮤직뱅크에서 1등도 했고 오늘도 이렇게 음악중심 1등도 해가지고 진짜 나가지고 꿈같은 거에요 그래서 진짜 다이버 덕분에 이렇게 많은 1등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연말 무대도 남아있어서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첫눈이 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근데 좀 쌓인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저 눈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금 쌓이지 않았어요? 어 쌓인 거 같아요 바깥이 흰색이에요 여러분 꼭 길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세요 2021년도 끝이 나는데 마지막까지 그리고 2022년도 아이버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1등 1등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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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o